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서양 고전을 많이 공부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쓸 때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피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괴변론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죠. 그런데 그 소피스트들이 논쟁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의란 게 뭐냐? 정의란 것이 별 게 있냐? 절대적인 정의란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소크라데스는 이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인 정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소피스트 괴변론자라든가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 정의란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온 별 사람들도 다 있다.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정의가 원래 정의라는 것이 있는 거지 어떻게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고 선과 악이라는 것도 강자의 이익에 따라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항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한 걸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이익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에게 도움이 되면 정의가 되고 대법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재금표 과정에서 수많은 위조된 실물투표지들에 등장했는데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니까 그냥 강자의 이익인 겁니다. 대법관들하고 선관위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거는 권력을 쥐고 있고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고 사실 뭐 그런 거 따로 있냐. 대법관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원래 사실은 없다. 이런 세상이 지금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이제 전체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오늘 이 윤용진 대구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이 9월 7일 날 부정선거 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아마 이제 이 한변 비교적 이제 변호사 단체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색채인 한변이 이번에 해장선거 과정에서도 한 분은 부정선거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해온 권호영 변호사고 또 다른 해장 후보로 나오셔서 당선된 분은 요즘에 부정선거가 어딨냐. 한변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자기가 한변 해장이 돼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장이 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변협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지만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수많은 그런 직능단체가 있고 전문단체가 있지만 이 부정선거가 자기 자식들 뿐만 아니고 자기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 두더지처럼 다 땅속으로 다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을 다루는 것은 이 제목이 너무 멋져 가지고 von TV에 나가서 윤종진 변호사가 하신 이야기를 아마 압축한 것인데 부정선거는 변호사 노선 투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과 거짓의 문제고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고 선과 악의 문제고 생과 사의 문제지. 그것이 뭡죠? 노선 투쟁으로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수사라는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거대한 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헌법상 책무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다뤄야 될 일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서 침묵하고 그걸 깔아뭉개는 그건 범죄행위지 그건 본인이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자가 자기의 여러분들의 이익과 선호에 따라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룰지 다룰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7번이나 이미 발생한 부정선거에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자나 그런 소위 중견 언론인들이 본인들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거에서 나온 통계적 변칙 부정선거가 명백한 통계적 현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그 현상 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석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의사선생님들이 뭐 특정부에 대한 무슨 뭐 그런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회의 병환이 굉장히 깊은 거죠.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단체 가운데서도 보수 색조가 강한 그런 한변에서 해장선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를 해장으로 뽑아주십시오. 그게 이런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3년 6개월 정도 돼가는 시점에서 선거 부정을 했냐 안 했냐 문제는 지금 논외의 문제인 거죠.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밝혀졌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주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특정 정치 정당과 야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7번 해온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만든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변회장이라는 분이 그걸 그냥 뒤집는 겁니다. 마치 조혜주 조재현이 천대엽이 민유숙이 이동헌이 김선수 이런 대법관들이 다 박정하 다 깔아문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사실과 거짓의 선택사항도 될 수 없고 선과학의 선택사항도 될 수 없고 정의와 부정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VON 뉴스에 출연해서 부정선거 소송 과정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변호사 노선 투쟁의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 특히 한국의 식자층이나 권력자들이 민납 그 비급함과 그 단견 자식들하고 이렇게 선거가 만신창이 된 나라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죄를 저지른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느끼는 거죠. 한 분이 이걸 보시고 부정선거 수사 안 하는 진실이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병학 전 대사분께서 문재인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일까요? 단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4.15 총선을 파헤친 문재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든 안 묻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외에 다른 천 가지 만 가지를 잘 하시더라도 본인 대임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진흙더미 속에 다 던져질 겁니다. 한미동맹 다 진흙더미 좌파들이 집권하면 뭘 남겨놓겠습니까? 하나도 남겨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진흙더미 속에 넘겨버릴 겁니다. 그냥 윤석열이 물러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그냥 5년 전으로 다 역주행하는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한 인간의 양식이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대통령이 다루시는 것은 선택상이 아니고 그것은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아마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 유불리라든지 이런저런 사람이 여러분들 뭘 안 할 때 이유를 찾아내기가 천 가지 만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중차대한 문제라고 표현을 어떻게 담아낼 그냥 최고의 표현이 그냥 중차대하다 이렇게 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깔아문긴 대가들을 다 한국인들이 십실반으로 다 치르겠죠. 십실반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현재 여건이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정말 이유가 뭐든 간에 그거는 참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의 분량이 약 천 쪽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두텁습니다. 그래서 그 볼 좀 먹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신데 간혹 이걸 구입해서 보시고 아주 크게 도움이 됐다 댓글 남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양수입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여전히 이제 한국사회 현안 과제가 되어 있는 선거 공정성 문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또 특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의로움이 사라진 그런 사회 속에서 참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참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날 오전 10시를 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4.15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된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한 독지가께서 제작비용을 대고 한 젊은 유튜버 까푸카 유튜버가 여러분들 힘을 대가지고 부정선거 다큐를 완성을 해가지고 2023년 9월 27일이죠. 9월 27일날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이 봐야 될 충격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제목은 왜 더 카르텔 모든 것을 왜곡하는 사실을 거짓으로 악을 선으로 부정을 정직으로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대한민국을 허물어뜨리는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카르텔 왜 카르텔 두 번째 다큐멘터리입니다. 제작자 일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더 카르텔은 2020년도 4.15 총선에 드러난 각종 통계적 물적 증거를 심도있게 분석한 충격적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 영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고도 계속 잠잠한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더 카르텔 공식 홈페이지가 wae.kr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다룬 이번 다큐멘터리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어서 두 번째 선을 보이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제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프카님과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신 일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조선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거를 빼앗기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약탈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상을 다 이렇게 예약된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날 공개하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프카님이 만든 홈페이지의 썸네일입니다. 또 음모론 아니야? 뭐 이게 다 사실이라고? 이 영화가 공개되고도 잠잠하다면 대학 대학 민국의 희망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과 거대한 악에 침묵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동참해서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눈에 너무나 선하거든요.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선하게 나라가 여러분들 엎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완전히 엎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외쳐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언제 엎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베네수엘도 마찬가지고 네레이션을 윤주상님이 하는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에서 많이 본 아주 조용조용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더 카르텔 이걸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리고 나니까 이제 게시판을 읽으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 제가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며 뒷걸음질 칠 때도 한결같이 정진하신 노력이 꼭 결실을 맺을 거라 믿습니다. 뭐 반반입니다.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결실을 맺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젊은 날부터 불확실함 속에서 항상 성부를 거는 부분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참 이 선거부정 문제는 공병호tv라는 채널을 완전히 뭐 그냥 분개시킬 정도로 평상시 10분의 1 정도의 조회수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선거부정을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문제를 덮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유튜브 채널이 선거부정을 다루는 한 회생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은 사람은 진지해지고 진실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싸워주신 여러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이 우리나라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부정성 그 몇 표 차이로 사기꾼 이재명이 당선되었다면 뭐 사기꾼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없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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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뒤에 뭐 여러분들 넘어가거나 5년 전에 넘어가거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꾼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떻든 이재명 측이 선거 사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240만 표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했습니다.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 안께서 빼앗고 빼앗은 것만큼을 120만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4만 7,077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7,077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이 상태로 가면은 앞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도 열심히 뛰셨지만 국민의힘이 3구 대통령 선거 전에 민간인으로 구속된 공명선거 추진본보다 안심선거인가 뭐 거기에서 민간인들이 강력하게 김형철 전 공군 중장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먼저 개암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작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던 거죠. 모든 사람이 힘을 더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더할 때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되면은 다른 걸은 몰라도 선거 부정은 제대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1년 6개월을 미뤄보면은 그런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야 정의가 바로 설 텐데 이재명 씨가 저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선거 부정을 염두에 두고 벌리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신문을 보면서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어느 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장도 브레이크 거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은 더 당할 겁니다. 내년 4월 11일 총선까지 온갖 악패를 다 뿌리겠죠. 그거 뭐 다 사필 기정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비급하게 거짓과 악과 손을 잡은 그 대가를 저는 치룰 거라고 봅니다. 치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마 이번에 10월 11일 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문재인 정권의 5년처럼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것이 그 규칙이 착하게 뭡니까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표를 안 만든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에 표를 만드는지 안 맞는지는 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죠.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비급한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사기에 이 악과 손을 이렇게 잡고 타협하는 데 익숙한지 참 기가 차고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처럼 그런 악과 타협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게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겠죠. 오늘 이 주말 동안에 남조선 선관이 조직적인 부정선거 2017년 대선부터 7번을 했다. 유튜브는 뜨는데 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페이스북은 또 차단해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지 않더군요. 다행히 테슬라 오너가 여러분들 트위터를 사 가지고 트위터는 올리니까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은 이렇게 못 올라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알아 가지고 못 올라가게 했네. 여러분 다음에 추석 연휴 때 한 번 시간이 좀 있으시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뭐죠.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년 동안 조직적으로 어떻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는지 아주 상세하게 주말에 좀 쉬느니 그냥 힘내 가지고 한 번 강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두 회 나눈 것을 다 요약 정리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이라는 걸 내보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나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널리 주변에 이렇게 확산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후기 조선사의 신민들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부터 공개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세계역사를 여러분들 통사치고는 참 잘 쓴 책입니다. 이런 책을 제가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가 병원을 옮겼다가 그 병원에서 입은 사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친분이 있는 녹색 병원인가 그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 병원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단식 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민주당 측의 그런 입장 포명도 지속적으로 단식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동안 알려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을 단식 을 한 게 아니고 녹색 병원에 입원해서는 의사분들 표현에 따르면 혈관 뷔페 그거는 단식이 아니다. 아마 이제 영양제가 가득 이렇게 들어있는 링글 같은 경우를 이렇게 아마 맞은 그러면서 바깥으로는 마치 이제 강경하게 단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링글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양제 같은 거 맞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정치가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쏘긴 거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이렇게 보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단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조작을 한 거죠 하기에 선거 조작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링글을 가지고 조작하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ccbb를 한 번 가려보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크게 없는 겁니다. 공적 기관들도 뭐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발표하고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온 그냥 세상이 그냥 그야말로 조작도관이 같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민경욱 국투본 상임 대표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재명 씨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박은식 광주에서 이제 개업하고 계시는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남에서 좀 다수 의견과 다른 호남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우리가 호남인들이 더불당의 볼모가 돼서 되겠느냐 이렇게 연시대학교를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박은식 의사 선생님이 칼룸도 기고하시고 호남 대한대한포럼 공동대표죠. 아마 이런 글을 올리신 모양입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맡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bn 완전 비경구 영양법으로 그걸 맞으시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고로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이제 그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이 생깁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박은식 의사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쇼 그만하고 그냥 영양제 투입하는 거를 우리 의사들은 다 아니까 쇼 그만하고 그냥 일어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제 밑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마 이런 하얀색 수액을 아마 맞아온 것 맞습니다. 영양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윤 안토니님은 수액봉지는 커튼으로 가려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수액라인이 하얀색으로 다 보입니다. 입으로는 모르겠지만 혈관으로는 뷔페를 지금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런 단식이라면 저는 100일도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단식 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혈관 뷔페 단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민들을 속인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측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침 뉴델리 시문에 일면 톱 기사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고영양수액요법 tvn 의혹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불과 40분 만에 이재명 당시 중단 시점 논란 충분히 그 박은식 선생의 지적이 단식을 성급히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고영양수액요법 의혹 보도 40분 만에 단식을 중진했는데 일부 의사들은 이재명 혈관으로 뷔페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 23일 13시 3분 tvn 의혹 최초 보도 이후에 아주 예정없던 단식이 중지됐다. 강순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시 40분 국회 소동관에서 당신 중단 선언 브리핑 딱 10분이네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국민이 이재명 머릿속을 훤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단식은 왜 단식인가 이렇게 이제 아마 이 자유대한호국당에서 발표한 일부 의사들 이재명 하얀 링거렉은 고영양수액요법이다. 이렇게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으니까. 어쨌든 뭐 이 양반 얼굴 자꾸 나오는 것은 싫어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얼굴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가 혼통 그냥 거짓이고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재명 단식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고영양수액요법을 통해 가지고 혈관에다 비폐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일부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게 다 단식 조작 여론 조작 그다음에 통계 조작 선거 조작 이게 다 이렇게 보면 그 밑에는 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건을 매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데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고영양수액요법을 가지고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하는 것처럼 폼 잡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애교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회가 어떻든 간에 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거짓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사람들이 사는 제대로 된 사회이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냥 단식을 중지하면 될 건데 그걸 가지고 고영양수액요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기라는 표현이 조금 지지하신 분들에게 조금 억울하고 좀 분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사기는 사기이지 않습니까 큰 사기든 자견 사기든 간에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는 날까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공병호 tv는 충실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인의 손으로 쓴 아주 훌륭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께서 한번 지적인 그런 지평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게 되면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완간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보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도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온라인 판에 일면 톱기사가 한미 소위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지가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난 한 70년 정도 한국의 번영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 살게 된 데는 국방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고 북한으로부터의 남침 그런 위협이 안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약속하고 있는 방위조약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방위조약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당시에도 아주 이런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성전으로 이끄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고 공화당 정부였습니다. 부통령이 아주 젊은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한 두 차례 정도 아마 한국을 방문했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억을 나이차가 엄청났죠. 한 40년 이상이 났을 겁니다. 그런 기억을 아주 좋은 기억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한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고 자기가 평생 동안 기억했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대할 때는 절대 술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저 양반들이 어디를 향할 거다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대한 일체의 그런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노 대통령의 조언을 평생 동안 기억했고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닉슨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난 다음에 워터게이드 사건 때문에 물러났지 않습니까 여러 지필 가운데서 이렇게 남겼던 내용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능력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이 된 지 70년이 흘렸습니다. 이런 오늘 큰 기사를 보시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는 것은 외부의 적도 중요하지만 참 내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신문의 조선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소위 인계철선 역할 북한이 남침을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한강 이북에 주한 미군이 주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저는 다 미 2사단 이렇게 철수하면서 다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여단급 그런 여단급 부대가 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네요. 이제 또 같은 내용 중앙일보에서 한미동명을 앞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82%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인계철선이라 해 가지고 이게 한 2004년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북한이 침략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지난 70년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게 다 미군부대입니다. 캠프 그리버저 캠프 에드워저 캠프 하우저 캠프 자이언트 캠프 캐슬 이렇게 미군이 여러분들 다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계철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사단이 주로 다 이걸 서부전선을 다 맡았던 거죠. 이게 2004년 무렵이니까 이후에 이제 주한미군 이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다 부분 다 철수했는데 여단급이 지금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국경을 넘던 지난 12일 날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주한미군 제210 야전 포병 여단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강 이북에 주둔한 유일한 미국 전투부 내내 주한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70년을 계기로 210 여단 부대와 훈련 장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게 인계철선 북한이 침략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했는데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일개 여단 규모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네. 참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참 이게 이제 외부의 적이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국가가 몰락할 때는 외부의 적에 의해 가지고 제압이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 가지고 국가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은 자신들이나 일족들 일파들 정파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내부의 적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국민들은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뭐 일어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한 것을 발생 안 했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있지만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선거에서 과천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전산조작한 그런 부정선거가 7번 정도 지금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5번은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그런 공직선거였고 2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공직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어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밝혔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하기 위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간이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그 분석 결과가 득표수 조작에 사용한 규칙과 관계식 일명 조작값을 2017년 대선부터 7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속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권력자를 안치는 일을 지난 2017년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권력에 근접한 사람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일부 시민들이 눈을 감고 외면하지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모두 부정선거와 득표수 조작에 점검물들이 고스란히 숫자에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인된 숫자를 제2아 전문가가 여러분들 낱낱이 밝혀냈고 그것을 책으로 옮겨가지고 상반기에 부정선거 회부 시리즈인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에 의한 남침과 같은 그런 외부의 침략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선거 부정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부의 적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한미동명이 시작된 지가 70준이 됐다 그런 보도를 대대적으로 지금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에 정말 크게 이렇게 울림 있는 것은 여보쇼 외부의 적들만 그렇게 호들갑을 틀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내부의 적에 의해서 지금 침탈당했고 침탈당한 것이 7번이나 침략을 당했는데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국가를 보위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지 않고 다들 그렇게 침묵하고 두더지처럼 다 땅속으로 다 숨어버린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이 된 그런 노예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살아갈 자신이 저는 없거든요 그런 부정지감과 불의를 보고 지금도 땡깡을 배우고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더불당을 보면서 다 이러면 가짜들이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부정을 해 가지고 다 국회의원의 건배지를 이러면 달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러면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짐승이면 모르고 벌레면 모를까 인간이 어떻게 그걸 보고 여러분들 그냥 입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인간관계와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성해서 이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기계와 결의와 그리고 지혜를 가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김동주 교수님이 신학과 여러분들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찬쪽 불량이기 때문에 가벼움이 여러분들 물결치는 세상에서는 조금 도전하기가 부담이 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책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만큼 독서를 많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볼 만큼 훌륭한 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성술 읽는 것과 함께 이런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성숙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남미 대륙에서도 아주 큰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나 경제난 같은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국가가 저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두 기자분이 외신을 종합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최근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9세기에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 북미와 남미에 많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이주민과 관련된 이탈리아의 아이가 부모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국가였고 아르헨티나는 유럽계 후손들이 대부분 지금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패론이점 대중영합주의 남미경제의 그런 국가 채무 위기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국가가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면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기성세대도 노후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죠 국가경제가 많이 허약해지게 되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고 그다음에 특히 구매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런 자국화폐가치가 추락하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겪는 것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재정위기나 금융위기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그다음에 화폐가치 추락 이런 것이 아주 정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정직한 정치 그리고 정직한 선거 정직한 선거가 있어야 정직한 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경제 문제에서는 정직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국가는 위기 상황이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대부분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 기자분의 그런 기사를 읽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아마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넘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와신또 포스트의 보도고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는 기업인 출신 우파 출신의 대통령이 물러나고 좌파 출신의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몰락은 지속되고 있고 어떤 파티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구출해 낼 수 있겠는가 하바드 인터내셔널 리뷰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물가가 자리를 잡게 되고 구매력이 추락하게 되면 연금생활자들로 크게 타격을 받죠 달러와 대비해서 가치가 여러분들 이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그래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됐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부터 급속하게 올라가네요 달러가 초강세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르헨티나 화폐인 폐소화가 완전히 그냥 추락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2023년까지 최근에 훨씬 더 가파르네요 폐소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폐소화 자국 화폐인 폐소화를 통해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현저하게 주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르헨티나의 폐소의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잘 조사를 해놨는데 이 붉은색은 공식 환율이고 밑에는 시장 환율인데 급속하게 여러분 추락하지 않습니까 구매력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구매력이 바닥을 치니까 국가는 산림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다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죠 화폐를 찍어서 막 여러분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폐소화 가치가 더 여러분 떨어지는 거죠 이 화폐 보시기 바랍니다 M2니까 통화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사는지 한두 번 정도 제가 다뤘습니다마는 오늘 기자분들이 외신을 종합해 가지고 보도한 내용을 오늘 이 방송을 또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그런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르헨티나 상황을 속속 들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외신을 종합한 두 취재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 상황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아르헨티나 기사입니다 경제도 망가질 뿐만 아니고 사회 인프라 가운데 치안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름 증가하니까 도독이 여러분들 기성을 부리고 그다음에 경찰들에 대한 처우가 여러분들 악화되니까 경찰력이 약화되는 거죠 며칠 전에 미시시피의 주도인 잭슨에 대한 그런 보도를 보니까 잭슨에도 이제 이렇게 지역이 나누져 가지고 아주 가난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시시피의 주도입니다 유튜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찰관에 대해서 지불하는 임금이 3만 달러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훨씬 더 치안이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등장했는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대도시를 빼고는 강도 약탈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고 경찰 평균 연봉이 첨 5백만원 걸치고 이거는 11세 소녀가 등교길에 강도를 만나 가지고 생명을 빼앗긴 그런 사건을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여러분들 취약하고 경제난이 심각해지게 되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그런 소위 기반시설 치안 도로 이런 것이 정기 이런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치안 불안 도덕질에 신물이 난 주민들이 직접 도덕을 다가 경찰에 넘겼다 그다음 내용을 보니까 괴한들이 상점에 집단으로 진입해 물건을 닥치는 대로 쓸어가는 모습이 자주 올라온다 지난달 초에 지난달 초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습적으로 폐소가치를 18% 하락시키자 약탈이 더 기성을 부린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위기가 만연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1950년대 이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29차례 받았습니다 전번에 권력을 장악했던 우파 대통령인 기업인 출신으로서 세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줄이고 공공요금을 여러분들 현실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인기가 급락하게 돼서 좌파가 또 다시 집권한 거죠 국민들은 이 포퓰리즘에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놀아나게 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나라를 잘 이렇게 보존해 나가야 되지 어려워지게 되면 주변 국가나 어떤 국가들도 아무도 뭡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주변의 우르가이라든지 브라질 같은 나라들에 스포츠 게임에도 아르헨티나를 조롱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 벗어나야 힘든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아마 아르헨티나에 살았 경험을 가지신 교수님이냐 손혜현 교수님이 부에노스 아일레스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을 조금 벗어나면 모두가 무법천지입니다 수도권 밖은 사실상 중앙정부 기능이 마비된 베네수엘라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웬만큼 살림이 좀 잘 돌아갈 때 아껴 쓰고 부채 늘리지 않고 정직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 위기 시에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그런 돈을 20조 원 정도 털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제 무척 노력을 하죠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뭐 앞주머니에서 빼는 거나 뒷주머니 빼는 거나 외평채기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빼 가지고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폐소가치가 급락하니까 자산가치도 다 급락하니까 주변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폐소가치 급락으로 자국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자 원정 쇼핑을 넘어 아예 이사까지 오고 있다 우루가이 폐소로 미 달러를 바꾸고 이를 다시 아르헨티나 폐소로 안산하면 자국에서 내는 돈의 5분의 1로 좋은 집을 아르헨티나에서 구할 수가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조차 자국 폐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짧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단신을 가지고 가보지 않더라도 아르헨티나 상황이 지금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사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거짓 오늘 이재명 씨의 혈관 비폐 영양제 공급을 받으면서 단식이라고 폼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큰 범주에서 보면 사기지 않습니까 통계 조작도 사기지 않습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도 이러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도 이러면 거짓이지 않습니까 한 4, 5년 사이에 이 사기와 조작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광범위하게 암세포처럼 우리 사회에 퍼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정직한 경제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손혜연 교수님 말씀처럼 부에노스 아일레스일 때 수도일 때는 평온하지만 수대를 벗어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직함 선거도 정직해야 되고 경제정책도 정직해야 되고 정치인의 발언도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지금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쉬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엎어져 있게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한국인이 쓴 통사입니다 세계사에 대한 특히 이제 이런 한국인이 쓴 통사이기 때문에 서구 저자들이 이렇게 놓친 부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아르메니아라는 그런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보다도 기독교를 먼저 국교한 나라죠 그 폐망 역사를 아주 상시하게 김동주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그 정직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거를 정직하게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온 전신에 일어나 가지고 일곱 번이나 일어난 데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고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윗선을 부리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당대에 비용을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나 애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애통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아리가 없이 보이는 이 선거부정 문제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의 시리자 특히 4.15 총선을 다룬 것하고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후에도 선거부정이 건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주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